도전 도전 와.. 자리 비움이 돼가지고 지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다 뭐 저는 못해 보기만 해야돼 어.. 지금 보세요 아.. 어.. 지금 왔다.. 아.. 어.. 야.. 저 결국은 스킬 브라운 앤드 유닛 스크린을 아.. 마피! 자리비용이 못봐 자리비용이 못봐 자리비용이 못봐 자리비용이 못봐 아니 조질서 해야되지 너무 심하여 아 너무 아 너무 자임빌추어 오빠해요 아싸 너무 예쁘다 그냥 막 막 덤벼 아니 아빠 계속 이렇게 내가 계속 그냥 다 막 죽여야지 아니 야 왜 나는 안되냐 내가 죽여야지 야 야 내가 죽여주지 아빠가 죽여 아빠가 죽여 야 내가 죽여 데미지 맞지 천 탁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빠 야 정심해야돼 괜찮다 아니 나 죽여 야 야 아 아니 치면 둘 다 쳐치면 돼 2 1 2 1 2 1 2 2 2 2 2 아빠 아빠 수갑보는거 다 맞지 말아야돼 아 그래요? 복잡은 손 안개? 응 아빠는 초보니까 똥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빠 그게 달리기도 하고 이해하고 달리기도 하고 어 도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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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떨려 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거 레이저지 레이저 뭐 도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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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저에게 전 홀란다 Hong Kong 크림란다 뭐 도와란다 도와란다 열패가 너무 많아 아까 저거 쓰던거 있지? 배에서 그거 맞으면 두방 맞으면 된거 용감하게 싸운가봐 우리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어? 용감하게 싸우고 있어? 해결해 이제 두방맞을끼데 아빠 오오오오오오!!! 어떡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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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어 안 뜯어? 팀이 제가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